이만보 걷기 오늘은 35일차입니다. 오늘은 멀리 통도사에 가볼 예정입니다. 땅마우 공원 통도사 입구에 있는 공원입니다.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멋지네요. 자, 우리는 통도사로 진입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변했지만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통도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두 번의 동료들 여기 있는 곳에 가볼 예정입니다. 이곳은 매주가의 안좋아입니다. 또 다른 곳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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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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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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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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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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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